건조한 계절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요. 경기도가 산불 방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산불 피해를 59% 줄였기 때문인데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내 산불 발생 163건, 피해면적 45.54헥타르, 올해는 같은 기간 산불 발생 67건, 피해면적 9.11헥타르로 피해 건수와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가 산불 방지 분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차일기 20대, 955명의 산불 감시원, 1,005명의 전문 진화대를 시군에 전진 배치해서 작년보다 산불 피해 건수를 59%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일기 임차비 등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합니다. 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대책본부에서 산불 감시, 진화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고 소화시설과 감시 카메라 등 각종 시설을 집중 관리합니다. 산불 예방에는 시민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등산 시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을 삼가야 합니다.